삶이란 무엇인가 노래로 꿈을 꾸는 포크 가수 손현숙입니다. 반갑습니다. 삶을 노래로 꿈꾼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올바른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살아가는 게 그렇게 막 넉넉치는 않은데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그것들을 노래로 만들어보고 또 발표하고 팬분들과 같이 어떤 그런 얘기들을 나눠보는 게 제가 삶을 노래하고 노래로 꿈꾸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. 포크라는 것은 아주 길지 않고 함축적인 메타포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노래 가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살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세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사유의 음악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파란불도 없는 휜단 보도를 건너가는 사람들 물새드 물새드 없는 인바로 가득 차 땅냄새 가득한 거리여 어느새 정돈 추억의 거리여 어느 핏발설이 울려 가버네 험상 부진 욕설도 어느 매일 부부가 쇠 노래도 희미한 백열든 밑으로 어느 세월든 노을의 거리여 부유 헤드라이트 불빛에 덮쳐오는 가난의 풍경 술렁이던 한낮에 뜨겁던 흔적도 어느새 텅 빈 거리여 시룩과 같은 밤 쓸쓸한 척기척말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워워 비참한 우리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끈질긴 우리의 삶을 위하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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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드라이트 불빛에 부쳐오는 가난의 풍경 술렁이던 한낮에 뜨겁던 흔적도 어느새 텅 빈 거리여 시룩과 같은 밤 쓸쓸한 척기척말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웃겨내 되는 그대한가를 워워 비참한 우리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위하여 시룩과 같은 밤 쓸쓸한 척기척말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기참한 우리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끈질긴 우리의 삶을 위하여 끈질긴 우리의 삶을 위하여